이번엔 첫사람은 몇 시절죠? bgm 좀 깔아주세요 첫사람 첫사람 왔어요, 첫사람 같이 하는건데 이번엔 자기중, 우리 구독자minist 챙기기 여러분! 소리도있죠! 여러분! 이번에 액토스쿨 상대인들이 드디어 컴백을 했습니다 축하드려요! 바로 6번째 매치 싱글앨범입니다 6집 싱글앨범을 내셨어요 이즈님 감사합니다. 정말 앨범이 풍성합니다. 두 개 보세요. 두 개. 무게감도 없어서 이번 앨범을 진짜 정말 선배님들도 아름다우시고 저희도 처음 노래했는데 설레입니다. 열어볼까요? 이 노래는 나라 선배님 이렇게 커버 디자이너가 멤버별로 사진이 있는 거를 잘 알고 있다가 이렇게 커버 디자이너가 멤버들의 사진이 다 있는 걸로 알겠습니다 오늘은 나나 선배님 우리 첫 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와우 와우 장난 아니다 장난 아니다 저 채팅 질문이 너무 많아서 수정을 하다가 레기 먹어서 레기 걸려야겠네 네 레기 걸려서 다음에는 더 빨리 빨리 채팅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사진 좀 보세요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정말 여신들만 보고 정말 저 첫사람은 엑터스토 선배님들이 아니겠지 나 지금 골고루 서 보자 자수하지만 찬스 첫 장이 되면 누구신가요 나나 선배님 나나 선배님 나나 선배님 두 번째 장도 나나 선배님 와 정말 이게 뭐지 나나 선배님 아 정하 선배님 우와 역시 노련과 관록의 미가 보이네요 잘하시네요 말 잘한다고 애프터스쿨 첫 번째 싱글 아브터 쭈욱 첫 번째 앨범 다 말할 수 있나요? 아 디바 너 때문에 뱅 중간에 해피플레이드스 러브러브러브 그 다음에 샴푸 아니야 샴푸 다음에 러브러브 아닙니다 러브러브 다음에 아니야 아니야 내가 회사에 들어왔을 때 그런 일에 참 러브러브러브 아니 2012년 4월이고요 물어볼까요 러브러브러브는 2012년 말 어 2010년도 어 뭔 소리야 내가 2010년도 멈추면 돼요 어 4개 들어갔네 어 4개 들어갔다 도윤이 형 도윤이 형 그거 뭐지 러브러브러브러브 선배님들 축하드립니다 첫사랑 너무 노래 좋은 것 같아요 자 그거 사실 황민이 형이 녹음한거에요 예 레츠고 너도 좀 이렇게 뒤로 빠져봐 다같이 읽어보죠 다같이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앨범 끝내지마자 커버 디자인은 이렇게 각 멤버별로 이건 지금 나나 선배님이지만 다른 앨범에 다른 멤버들의 사진이 담겨있겠죠? 많이 사주세요 단체 사진도 있고 첫 장은 나나 선배님입니다 네 그리고 계속 넘기다 보면 정하 선배님 유희 선배님 아 싸게 한번 싸게 좀 해보세요 셋, 넷, 넷, 넷 둘, 셋, 넷, 둘, 셋 그냥 민망해 빨리 시작! 넷, 둘, 셋 자, 자, 자 둘은 너무 도와주셨는데? 네, 둘이 아닌가 아니 아니 소리 쪄내면 조금만 쪄내면 돼 누구시죠? 아.. 되게 생겼네요 유흥이 몇 명 이거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유흥이 선배님 저희 선배님이십니다 그 다음은 와우 아마 저와 유희 선배님 유희 선배님 유희 선배님 정말 섹시하시네요 아쉽게 반복부장으로 무대같이 오실 줄 붙어주면 굉장히 포기하시네요 표정이 정말 풀어집니다 음... 오우 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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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다리와 가, 다리와 구안, 구안 이 앨범 파괴 방송을 했는데 제가 안 보게 된거야, 처음 봐서. 오, 손 잡았다. 손 잡았지? 왜 이렇게 앨범은 나오지? 오, 손 잡았다. 오, 손 잡았다. 오, 손 잡았다. 오, 손 잡았다. 여러분, 어떤 식으로 좀... 오, 대박! 이 앨범 많이 사주세요. 오, 손 잡았다.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딱 떨어졌어요. 여기서 공개를, 이렇게, 이렇게 합니까? 그냥 앞에 반밖에 안 나와. 이 채널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아, 어떠세요? 차례가 나타났어요. 그렇지. 렛. 지금 그렇게 귀여워? 여러분, 지금 방송에 있어요. 렛. email address. 화이팅. 렛. 치윤아. 이거... 부상당하네? 이거 미지 선배님이잖아. 미지 선배님이잖아. 모셔야돼. 오, 맞나... 엔, 손 잡았다. 다시 일정해서...